어.. 자기야 왔어? 나? 얼마 안 기다렸어 한 30분? 기분 안 나쁜데? 기분 안 나빠 아.. 30분 기다리면 어때? 너 볼 수 있잖아 난 그거면 됐어 얼른 가자 너 배고프다며 나? 나는 뭐.. 다름 참을만해 나는 원래 배고픈 거 잘 몰라 사람 되게 많다 원래 이 거리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자기야 조심해 사람들 부딪힌다 아.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보고 다닐게요 죄송합니다 아.. 아.. 어? 왜? 아니 그냥 저 사람이 화내니까 사과한 건데 저 사람이 화내니까 화내는 사람한테는 사과해야 되잖아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?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? 그냥 화내는 사람한테 사과하는 거지 왜.. 왜.. 음.. 음..? 음.. 음.. 나는 기분 하나도 안 나쁜데 음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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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내는 사람한텐 사과해야 싸움이 안 나 싸움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난 괜찮아 난 기분 안 나빠 괜찮아 표정이 왜 그렇지 자기 기분 나빠 자기 기분 왜 나쁘지 누가 자기 치고 갔나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 왜 그렇게 속상해 하는 거지 자기 목소리며 피부 상태며 눈빛 하며 완전 화난 상탠데 화내지 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화내지 마 알겠으니까 내가 미안해 자기 화내지 마 나 자기 화나면 너무 마음 아파 화내지 마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네가 화내니까 내가 사과하는 거지 왜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나 어디 안 아파 나 정상이야 나 정상이야 어디 안 아파 걱정 봐 나 안 아프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나 안 아파 일루와 응 나 진짜 화 안 났어 기분 하나도 안 상해 다 왔다 여기 맞지 근데 줄이 너무 기네 우리 좀 많이 기다려야겠다 덥다 그치 자기 더우니까 내가 손으로 이렇게 가려줄게 좀 낫나? 어? 저기 저 사람들 뭐야? 여기 다 줄인데 왜 앞으로 가지?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자기 여기 있어봐 저기요 여기 다들 줄 서 있는데 왜 앞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? 아니 줄 서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뭔지 그게 왜 중요하죠? 제가 뭔지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? 저는 저는 그쪽이 지금 여기 줄 무시하고 들어가셔서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를 치시는 거죠? 제가 잘못했나요? 제가 잘못했나요? 그쪽이 잘못했는데 그쪽이 잘못했어요 나 잘못 안 했어요 그쪽이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죠? 잘못은 그쪽이 해놓고 왜 화는 나한테 아니요? 자기야 이 사람 이상해 잘못을 자기가 해놓고 화를 나한테 내 누가 봐도 자기 잘못인데 왜? 아 왜? 이 사람이 이상하다니까 이 사람이 이상해 아니 아니 왜 그래 이 사람이 나쁜 짓 했잖아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야 나쁜 짓 한 사람은 화내도 사과하면 안 돼 그러면 착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손해봐 착한 사람들이 더 손해보는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야 저런 사람들은 혼내줘야 돼 나쁜 사람 안 좋은 거야 내가 이러니까 싫어? 가만히 있을까? 알았어 알았어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가만히 있을게 응 가만히 있을게